안녕하세요. 진무와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나와있는데요. 정릉3동에 나와있습니다. 정릉역 더보 10분거리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4동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를 많이 내려서 할인분양 중에 있는데요.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이면 구할 수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여긴 주차장인데요. 주차는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1호 라인 내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칸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1칸은 전신거울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내부 바닥은 강막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 현장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현장인데요. 내동으로 시공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정릉역 호복 10분정도 걸리구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폭은 4m가 나오고 있구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거실의 향은 동양이구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치형인데요.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합니다. 주방이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싱크대는 ㄷ자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볼 사이가 굉장히 넓구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인덕션 상품쿠탑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3m 65에 3m 20이 나오고 있구요. 12자 장로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수면대와 양병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긴 두번째 방인데요. 2m 70에 2m 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구요. 가용도실이 3평 반정도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세탁기를 운전할 수 있는 수전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여긴 세번째 방입니다. 2m 70에 2m 50이 나오고 있구요. 두번째 방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침대, 책상, 옷장, 길가일 만한 사이즈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 시공이 되어있구요. 해바라기 사옥이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구요. 세면대와 양병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 현장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현장인데요. 정릉역 거부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4동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준차는 100%입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요. 3억 9천에서부터 4억 6천까지 형성되어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3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